강남구는 서울시민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했습니다. 간편조회 서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복잡한 계산 방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편조회 서비스는 가구 정보와 소득사항 등을 입력하면 국가한시생계지원금과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과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의 예상급여액, 중복지원여부와 부적합 사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